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다른 SNS 글과 달리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적어 1심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